어 나 클릭이 없어졌어 클릭을 어떻게 하면 없어졌어? 감옥봉지로 감옥봉지 감옥 누굴 있을듯 감옥이 아무도 없네 감옥이 아무도 없네 감옥이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여 봐봐봐봐 이렇게 보여 보여? 아 한 칸 튀어 올라오는구나 어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와요 아이씨 그럼 나 개빵봉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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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쁘야 근데 니가 지은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? 아니 이거 디테일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? 하지마세요 이제 또 자세히 했나봐 아이쿠야 그거 아니잖아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반갑고 반갑고 안녕하세요 다들 그러면은 감방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씩 하나요? 아 지스케 오늘 컨셉 뭐지? 자기소개 저부터 시작해볼까요? 내 말 쉽네 그랴 이악불구 지양바라 아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공파리파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같은 날에 만날 수 있었다는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컨텐츠인데 이제 어떻게 진행할거냐면 이제 저희가 블로그로 숨어서 술래를 따돌리는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술래가 첫 번째로 잡은 사람이 다음번에 술래가 됩니다 여기 주변 둘러보세요 횡하죠? 네 니들이 건축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네 아니 잠시만 랩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? 자 그래서 각자 이제 작은 집 같은 거 하나씩 숨을 공간을 지어야 되는데 디스펜서에서 하나씩 뽑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그 뭐 뽑았는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맞추는게 춥 어 이거? 어? 어? 어 깜짝 엄청 빨라 오오 빠르면은 아 그래서 각자 하나씩 지어보세요 20분만 드릴게요 20분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을 한번 볼게요 어? 어 난 벌써 다 지었다? 어 나 오지게 잘 짓고 있어 지금 나 벌써 뭔지 알 것 같은데 나도 내가 뭘 짓고 있는거지? 이거 근데 진짜 이따가 맞추기하는데 못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나 되게 실망할 것 같아 나도 너무 잘 만들고 있는데 진짜 난 나도 나도 나는 약간 마인크래프트 오리안 노블림이나 핑멘형이 내꺼 보고 자기사 같은 거 받지 않을까 걱정되네 내가 너한테?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닐텐데 견제하셔야 될텐데 내가 마인크래프트 건축가 출신이거든? 내가 뭘 짓고 있는거지? 와 개잘졌다 아 충분히 간지라 근데 미안한데 너 감옥 짓고 있는거야? 아 뭐라는거야? 아니야 이게 뭐지? 마크에 비밀방 같은 건 못만드나?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긴하지 이게 뭐지? 비밀방 푸세시 화장실? 근데 비밀를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 응 어떻게 들어가? 이러면 비밀방 이게 어떻게 들어가? 너무 너무 대놓고 여기로 아 절대 모름 다 같이 모른 척 해주자 와 근데 지렸다 와 지렸다 그만 지려 다리 의자가 흥건하겠어 하하하하하 이러면이 좋아? 아니 아니 그냥 그 조건이 아니라 뭐야 지금 사람 얼굴이 있네 뭐 아흠 지금까지 평가 전면에 몇 점 주시겠어요 아 다른거 보고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너 아닌거 같은데 자존감이 좀 너무 높은 걸지도 모르는데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어 너무 높은게 맞는거 같긴 해요 음 많은거 같긴 해 왜 왜 이렇게 좋아해 하고 이쁜 레전드네 와 정주야 근데 정우랑 디테일 지린다 아니 이거 뭐야? 누가 넣었냐고 왜 나한테 나오냐고 와 근데 누나 디테일 지린다 역시 잘 아나봐 아 바로 옆에 피사채가 있는거 같은데 저건 아하하하 아니라니까 한갑에 혹시 몇개나 들어가있지? 지금 세보시면 그 세봐 아시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공식 알려드릴까요? 꽉의 남은 개수 플러스 오늘 핀 개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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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만 만들어야지 와 그만큼이나 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아니 왜 왜 힘을 흘리고 웃어 뭐가 그렇게 신나 뭐가 그렇게 신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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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해골이 좀 들어가줘야 돼! 어!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어! TNT 터진다! TNT 터진다! 아 오지마 괜찮아 괜찮아 수술 중 수술 중 이거 집 뭐야 완전 신기해! 지하도 있어 신기하지! 너무 밀밀해서 뭔가 좀 꾸며봤어 박음부스를 피워온 건가? 아니, 아니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다? 다 덜 들였죠? 네 깜짝아 깜짝이야 어, 깜짝이야 나 이거 전혀 모르겠거든? 이건 정말 아, 절대 모르겠는데.. 이건 현혁이 맞는 거 같은데? 조용히 해당 아 이 하얀 게 이게 담배인가? 아 맞네 엠템 언니 화이팅 아 오케이 저 지금 형만 옥수파만 좀 고르네 자 이거 보고 정답을 채팅해 쳐주시면 되다 하나 둘 셋 하면 어 어떻게 지켜주지?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? 자 하나 둘 셋 아 맞췄다 다행이다 자 아고이프씨 정답이 뭐죠? 정답은 담배였습니다 아 너무 짧지? 와 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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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너무 쉽잖아 이거 미스테리인데? 미스테리인데? 아니 이거 딱 보면 보이잖아 야 여기 들어와 봐 개쩌라 아니 여기 방도 있어 이거 봐봐 아니 여기 방이 있다니까? 라라라라라 안 됐지? 여기 살면 진짜 한 달만의 정신병 가능 하하하하하 자 정답 맞추시다 하나 둘 셋 아 잘 안해 아 얄이 돌린 뭐임 뭐야 진짜 거북이었어? 나 혹시나 해서 거북이야 자 이거 내꺼 내꺼 아 진짜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생쥐 혜태 소 엘게이 아 다들 방송감 많으시네 호랑이인데 딱 봐도 이게 호랑이라고? 그래 나 아무리 많이 쳐줘도 이거 자벌레야 아이 잘 봐 개소리야 잘 봐 입에 딱 들어갔지 자 다음 가보자 다음 다음 사람 여기 다이아다 가자 어? 다이아 죄송한데 여러분 다이아 다이아 말고 제꺼 봐주세요 제 건물 봐주세요 다이아 말고 다이아 말고 제꺼 봐주세요 다이아 말고 제꺼 봐주세요 진짜 알겠다 공황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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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진짜 들어가보자 이것도 약간 내면의 암울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내면의 암울 내면의 암울이라고 하기엔 여기 목쪽 아닌가요? 여러분 저희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것 봐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 아 잠시만요 그렇게 하기엔 저희 담배 안 보이세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중현이가 하시지 마세요 죄송한데 자 하나 둘 셋 넵 야 뭐해 다들 자 정답은 자화상이었습니다 오 맞췄다 자 이거 왜 맞췄냐면요 맞춘 순서대로 그 술래가 힌트를 쓸 수 있거든요 어디 숨어있나 머리 위에 폭죽 떨어지는 그 힌트 맞춘다 맞춘 개수로 어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상은 힌트 한 개 두 개 이상은 힌트 두 개 근데 보는 것으로 진짜 웃기다 근데 이뽀야 좀 논란 있을든 우리 이뽀을 위해서 타임 한번 가져줄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 그럴까요? 진짜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는데 자 첫 번째로 술래하고 싶어 꼴등한 내가 할까? 술래? 야 꼴등 치킨이지? 야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꼴등이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죽은 사람? 3 2 1 간다 뒤졌다 그 비부야 그 자화상 밑에서 그 자화상 보면 어때? 하하하하 아니 얘네 어디 숨어있는 거지? 나 한 명도 못 잡을 것 같은데? 감옥이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참여? 감옥이다 이거 감옥 보인다 하하하하 감옥 누굴 있을 듯? 감옥이 아무도 없는데 감옥이 아무도 없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? 어 죽었다 하하하하 은 공판이에요 으악 안돼 앗 아싸 한 명 잡았다 아니 근데 나 모르겠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봐봐 봐봐 이렇게 보여 보여? 아 한 칸 튀어 올라오는구나 어, 티에 올라와, 티에 올라와. 아이씨, 그럼 나 개빡뜨릴 수 있는 것 같은데? 그럼 이 게임은 무료로 해줄게. 다시 시작하죠, 저로부터? 어, 우리부터 시작하자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. 진짜 여기 절대 안 걸림, 진짜. 어, 대충 맞춰, 대충 맞춰. 어때? 어, 거기 옆에, 옆에, 옆에. 어, 삐브 내 옆으로 와. 나갑니다. 와, 감도 안 잡히는데. 나갑니다. 야, 힌트가 개삭이라니까, 이거. 어, 이거 도망갈게요, 한 번 드릴게요. 어떤 컷인지에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는 내가, 너는 잡는다. 너는 잡는다. 안 잡히죠? 못 오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나 되죠? 나 곧 되죠? 나 곧 되죠? 나 곧 되죠? 30초 남았죠? 개못하죠? 두 명 잡았죠? 아, 두 명 좀 아쉬운데? 아, 너블님 판단이 너무 아쉬운데, 그쪽 아닌데? 어, 바보다. 나 너블님 집에 숨어 있었는데. 바보다? 아, 내가 구운 길에 숨었는데. 아, 구운 길에 숨었는데. 아니, 진짜 마크를 9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하지? 삐졌다, 삐졌다, 삐졌다. 오늘이 9년의 마지막 날이고요, 수고하셨고요. 이거 다음 술래가 전가요, 여러분? 네. 겁나 잘합니다, 저. 겁나 잘한다고? 오케이, 힌트 완전 어려운 데 가야 하나? 여기 봐봐, 뒤에 봐봐. 뒤에, 뒤에. 여기 어떠세요? 아, 그거 좀 야가치 기라네. 어, 잠깐만. 다 같이 여기 갈래? 여기, 여기. 와, 야가치 트럭이야. 자, 여러분 거짓말은 진짜 겁나 잘해요, 진짜. 말했어요. 자, 일단은. 야, 야. 야, 쟤 핑 튄다. 쟤 끊긴다. 쟤 핑 튄다. 오빠, 치킨 잘 먹을게. 야, 진짜 최초로 한 명도 못 잡을 것 같은데? 불쌍해. 호공에 칼질하고 있어. 아, 쟤 불쌍해. 여러분들, 저 지금 손 풀고 있는 중. 님들, 힌트 잠시만 있어보세요. 아, 외국 싸는데 영타 개 느려. 아니, 영어타 뭐야. 여러분, 저 죽이러 가요. 예, 예. 저 다 봤어요. 네. 오빠, 씨, 거기서 멈추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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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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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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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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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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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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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맞다, 맞다. 아, 저렇게 어딨어요. 어, 뭐야, 어디 갔을 그 와중에. 야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인간이 가장 큰. 너무 두려워해요. 아, 저 진짜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아, 그만 끊겨. 이거 공파가 아무도 못 잡아가지고 술래를 지정해야 되거든요. 오케이, 템트님이 할게요, 다음. 갔나요? 이거, 자, 이거 안 걸리면 레전드인데. 원래 깃발이 있었나? 아, 저거 원래 있었겠지? 아, 직접 해보니까 또 답답하죠, 벌써부터? 아냐, 아냐, 찬찬히 하려거든. 원래 두 줄이었다? 아, 참. 답답하라. 그러면은 그... 한번 그 힌트 하나씩. BHC? BHC? BHC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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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와, 여기 터놨어! 어, 여기 터놨어! 어, 젖었다, 젖었다, 젖었다. 공판 찍는다, 공판 찍는다, 공판 또 죽는다. nothing. 그냥 죽어, 죽어, 죽어! odnc, DIXDE CLE? 민호ele 안 말이 있고. 아니, 저거 이제 퀴놨어! 윴스 심장이란 두 quad입니다, 야스 심장야, 야스 심장! 야스 심장이란... 그냥? 저 비힌 사람들이야!. 다 보여. terminal! 야아~! 오아~! 험히히히히. 오, 잠깐 근처에 다 있는데? But what Muchullen. 험히히히. initying woast, racism색, 양털,gic Выact book. 에? 어 Hut요홍? ई hakcher 여기 다 하는구나! 와 제일 많이 잡았어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? 이거 못 찾으면 레전드 어? 저거 있다 어딨지? 와 진짜 레전드다 방금 와 지렸다 자 그리고 이거 느리게 설정된 사람 있는 것 같거든? 달리기 키 설정돼 있어 달리기 키 아 이게 없어졌네 워낙 클릭이 없어졌어 클릭을 어떻게 하면 어렸어? 나 클릭이 없어졌어 공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 또 쏠렸데? 니가 지정 한번 해줘 아구입부나 삐부중에 오케이 그러면은 아구입부부터 하죠 삐부님 마지막으로 하고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거 그거인가 담배셔틀? 야 담배 좀 들어와 아 잠깐만 이뻐담배가 아니었구나 로몬아야 그거 아니잖아 로몬아야 그런데 그거 티가 나지 않을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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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부어? 뭐 하냐고 어! 아! 와 비보 처음으로 준 거 아니야 이거? 이 논이! 어? 이 논다 요! 아! 하나 팔게x2 여기x2 여기x2 아! 팔았잖아! 아! 야! 그게 뭐야! 저게 뭐야! 더블님 위치 알아? 그래? 더블님! 더블님! 아! 저 감옥이요 감옥! 어! 어! 이 거야! 여기! 어? 저거 왜 안 꼴렸냐? cai 맛있다 문 닫아! 문 닫아 문 닫아 아! 문 닫아 레전드! 왜?! 야 이거迎 breach! 앞으로는 커졌음이 지성 사섯뻬 아니 최초로 다 잡았는데? 이거는 핑뱀이 엑스플인이여서 아니... 일단 나는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비부만 하면 되나? 어! 엑스코맨이였어 아니 일단 나는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삐부만 하면 되나? 삐부가 힌트가 두 개였나? 한 개네 삐부 힌트 한 개인데 진짜 삐부가 한 개인가? 한 개 너무 힘들지 않나? 야 그럼 세 개 줄게 마린이니까 어? 감사합니다 아 그럼 두 개로 하자 두 개 두 개 아 오케이 두 개 전문야 너 변신 안 됐어 변신 안 됐어 어 나 못봤어 야 누구 간다 야 누구 간다 야 야 누구 간다 야 새 심장 간다 나 입으로 드려놓고 밑으로 뭐가 나왔는데 계속 잠깐만 저기 뭐야 저 노다지다 형 형 흉매영 하나 둘 셋 어시에 드림 어시에 드림 어시에 드림 여기 여기 핑맨 여기 핑맨 여기 지구드로 미안해 힌트 하나 줄까 삐부야? 응응 싫은데? 3초 남았죠? 3초 남았죠? 아 뭐야 여기 야 공파야 니가 꼴등 같거든? 야 이렇게 하자 뽑자 공파가 치킨 줄 사람 뽑자 어 아니 나 1등 뭐 하러 했니? 근데 여기다가 아니 나 1등인데 뭐라도 줘 나 아 박수하는데 쳐야자 박수 쳐야자 박수 박수 오늘 얻은 거 이 박수랑 담배요정이라는 친구 밖에 없니? 야 그러면 이뽀야 이뽀야 니가 안 먹을 사람 뽑게 해줄게 어 자기 색깔 나오는 사람은 참 오케이 아무 입고 안 먹고요 야 저거 야 끝나고 저거 말 모르는 애들 가져가라 너 열 개 피 남았던데 아 나 진짜 아 나 그냥 핑맨 형만 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새끼만 아니어서 좋겠 오케이 아 나 잘 먹을게요 치킨 오늘 핫방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무나 10명한테 물어봐도 진짜 모를게 건축도 그렇고 피지컬도 그렇고 마크엔 재능 없는 듯 야 야 마크 1대1 또? 치킨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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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킨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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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어 우리는 그러면은 어 구경할래? 어 누가 이길지 투기할까? 어 구경할래? 도박할래 도박? 저저저 뼈바루 줘봐 나무 태어나는 사람이 지는 거야? 어 그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피해 거실 건데요 나 아구 이뽀 나도 이뽀 나도 전 열 개 피 남은 거 다들 저한테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?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어 됐어 근데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 나 공파 나 공파 오케이 나 진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걸리면 저한테 거신분들한테도 치킨 다 쏠게요 야 팔이 커졌는데? 어 팔이 커졌는데? 내가 이기면은 누나가 우리 세 명한테 치킨 쏘는 거고 내가 지면은 내가 그쪽 세 명한테 치킨 쏠게요 뭐 누구부터 하실래? 아구 이뽀씨 자신 있으세요? 내가 먼저 할까? 간다 처음부터? 에이 뭐 처음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 입 털면은 꼭 걸리던데 나 긴장 하나도 안 와 나 긴장 하나도 안 와 오케이 무심하게 나 약간 이런 스릴 즐기는 편 이런 거 걸려본 적 없어요 힝 힝 힝 아니 근데 건 것도 없는 편이야 야 이제 나올 거 같은데 아구 이뻐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 다음 당신이야 아 이 새X 플래그 아 아 아 아 아 공파님 밥 똥이야 그냥 똥 손에다가 게임도 못하고 진짜 핑도 튀고 잘하는 것도 없고 채팅도 누리고 어떻게 치킨 못 먹잖아 야 공파 근데 너 오늘 돈 많이 쓰고 간다 형 누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단 마인드 아니 그러면 피부만 공파님한테 치킨 못 받는 거야? 그치 피부만 못 봤네 아니 아 근데 피부님이 얻은 거 대박 자 오늘 한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일부러 양돈 시키는 거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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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눈치 못 채게 자라라니까 쌀폭게 자라 pumped 어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